농펑펑 울며 갖고 멍하게 서 있는데 뭐가 번쩍 앞이 깜깜 새관하고 별이 보여 오! 잘한다! 좋아 좋아 깔끔해! 잘하루 배아리 깔끔합니다! 자 과연! 결과! 아니야 맞아 맞을 거야 짝꿍! 보여주세요! 정답! 불리면 안 돼 제발 자 결과! 정답이다! 왜 틀렷던 거?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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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 만에 정답을 맞히네요 노이토 팀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다희 씨 신났어요 노래 잘하는 거 진짜 알아요 다희 진짜 대단한데 지금 본 사람은 다희가 다 아프는데 다희 좋은데? 지금 화면으로 음악이랑 같이 만나보시죠 또 아이돌 들으면 쉽단 말이야 딕션 너무 좋았어요 잘 들려요 그러니까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자 여러분 앉으세요 편하게 왜? 근데 진짜 고로 확 힘든다 진짜 좋다 이거 아 홍합 들었네 아 홍합 있어요? 네 있어요 고기 있고 오 짬뽕 맛이네 진짜 성두부랑 짬뽕 별로 좋다 우리 성우 씨는 잠복 공부하면서 드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찢어지린 줄 알았어요 동현이 형이 태현 누나한테 줄 메시지가 있대요 동현의 메시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바스 반 오픈 아 아 분장 시나리오를 아 분장 시나리오를 아 분장 시나리오를 아 분장 시나리오를 적어주셨습니다 동현 최초입니다 동현 최초입니다 아이고야 2주 뒤의 오프닝은 태현의 쇼케이스로 시작을 합니다 게스트가 누굴까 지금 제일 잘나가는 남자 아이돌 두 명으로 불러 도착할 때가 아 분장시장 아 분장시장